인천 관광공사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5일부터 인천시티투어 운행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재개하는 인천투어는 순환형 노선으로 매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평일 1시간, 주말 40분 간격으로 운행합니다. 송도에서 개항장을 연결하는 개항장 노선은 인천의 과거와 현재를 여행할 수 있습니다. 또 2층 버스로 운영되는 바다 노선은 송도와 영종도를 순환하며 인천대교를 건너 왕산 마리나와 을왕리 해수욕장 등의 볼거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올해 말까지 요금의 50% 할인 이벤트를 실시합니다.